아버님이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두 분이 함께 환갑잔치상을 받았을 텐데 오늘 원을 돌아보니 원칭 동안 자초 하나 없이 잘 관리되어 있어 아들 된 마음으로 고마울 뿐이다 도승지 예 전하 사령이 미우에게는 풍계와 상관없이 목사에 제소하시오 구웅은 이미 주목을 지냈으니 승진시키고 원을 지키던 수옥은 평민으로 신분을 올리고 산지기 수옥은 숙수는 공에 따라 상급을 지급토록 하시오 예 전하 명을 받들겠나이다 이제 백성들을 만나보러 갈 것이오 현룡원부터 장덕궁에 닿기까지 한 명의 백성이라도 더 만나보리라 예 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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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희는 화성부에 살고 있는 김태평이라 하옵니다 화성은 현재 인구가 96만을 이루어 매우 큰 고울이 되었사옵나이다 백성들의 삶은 여느 고울보다 나아졌다고 생각하옵니다 허나 이 큰 고울을 유지하고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미래를 내다보는 계획이 필요할 것 같사옵니다 이는 지역의 문제이니 짐에게 듣는 것보다는 화성을 다스리는 유수에게 답을 구하는 것이 옳을 듯하구나 여봐라 화성유수를 들라하라 전하 화성유수 대령하였나이다 그래 유수께서는 저 백성의 말을 들어보았을 테니 답을 주실 수 있겠소 네 전하 화성에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교통을 준비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 화성시에서는 현재 13개의 철도 노선과 민자고속도로 등 화성순환형 고속도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획도로 철도와 민간고속도로가 차질 없이 준비된다면 교통이 편리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화성은 권역이 넓습니다 동탄 권역 병정 권역 공당 권역 남양 권역 저 우정장안 등 많은 권역이 있습니다 각 권역별 충분한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이옵니다 권역별로 어디에 살든 간에 우리 시민들께서 기본적인 의료 복지 문화 등 모든 삶을 기본적인 삶이 충실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데이터에 의한 계획된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내년도에 내년도 상반기에 화성 시정연구원을 준비하고 있사옵니다 이 모든 것이 차질 없이 준비된다면 화성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가 될 것이라고 확실합니다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전하 고맙소 그래 답이 되었는가 예 전하 옆에 있는 그대는 어떤 불편이 있어 왔는고 예 전하 셋 내는 세 아이를 기르고 있는 어미이옵니다 요즘 들어 저희 아이들이 하나같이 저를 닮아 예술의 재능을 보이고 있사오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옵니다 돈을 생각하며 모른채 해야겠고 또한 자식들을 생각하며 땡깃을 끌어서라도 교육을 시켜야겠고 하다못해 문화와 예술을 부담없이 배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도 있었으면 하옵니다 나라에서 어찌 도와주실 수 없겠사옵니까 화성유수 네 준비하였사옵나이다 전하 화성은 현재 95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 거대한 도시입니다 그러나 저 백성이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시설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화성에서는 동탄건역 병정건역 남양건역 남부지역 등의 대규모 공연장을 준비해서 저런 백성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28개 주민자치센터와 복지관 도서관 등에서 쉽게 누구나 공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손쉽게 어디서나 공연을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는 곧 우리 시민들의 행복입니다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하 만족하십니까 전하 유수께서 백성들의 고충을 이렇게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니 짐도 마음이 놓이는 구려 감사합니다 전하 그 문화 공간에 우리 아들 무녀세자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겠어 그건 불가능하옵니다 전하 그렇소 엄격한 선발 과정을 거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혜택은 안되지요 잘 알겠어요 유수 그래 해결이 되었는가 예 전하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또 다른 문제점이 있으면 얘기해 보거라 예 전하 성은이 할 말씀은 더 아랫겟나이다 장사를 하는 저는 얼마 전에 싱가포르라는 나라에 다녀왔사옵니다 그 고울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식물들과 꽃들이 수만 가지로 준비되어 있는 공원이 있었사옵나이다 저희 화성에도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매우 큰 공원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사옵나이다 화성유수? 네? 화성에도 이런 멋진 공원이 있어? 네 물론 준비하고 있사옵니다 세계의 명품 도시라 하면 인구가 많고 규모만 큰 도시가 아니옵니다 정원과 숲이 우거진 도시를 명품 도시라 하죠 저는 그래서 화성을 세계적으로 가장 훌륭한 명품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우리 고 식물원과 동탄에 있는 여울공원 자라매공원 오산천 반석공원 하나로 묶어 보타니 가든을 준비하고 있사옵니다 이 가든이 차질 없이 준비된다면 대한민국은 물론 세계의 많은 시민들이 볼거리를 찾아 방문하게 될 것입니다 이 또한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하 참으로 기대되는 바이오 내 내년 행사 때는 내 직접 살펴보도록 할 터이니 부디 차질 없이 추진하기 바라오 내년은 너무 빠릅니다 전하 몇 년만 더 말비를 주십시오 알겠어 알겠어 아무튼 고맙소 유수께서 이렇게 화성시민의 고충과 아픔을 이해해 주니 나 또한 마음이 흐뭇하구려 감사합니다 전하 이제 곧 훌륭한 도심 속에 공원이 생긴다고 하니 그대들도 조금만 참고 기다려 보거라 예 전하 성은이 황긋하옵니다 오늘 와서 보니 화성유수는 꼭 필요한 몽민간인가 보 감사합니다 전하 이렇게 시민들의 고충과 아픔을 잘 보살펴 주니 말이세요 유수께서는 취임한지 1년도 되지 않았는데 어찌 그리 많은 일을 생각하셨소 참으로 그 열성과 추진력이 대단하오 감사합니다 전하 더 열심히 하겠나이다 아무래도 화성시 시민들이 현명한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니 이 또한 나의 기쁨이요 당부하건대 오늘과 같이 어진 마음으로 앞으로도 선정을 펼쳐 주시오 네 전하 우리 시민이 아프면 저도 아프다는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해겠나이다 고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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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소